응 왜 이러는 걸까요. 슬쩍 시작 안녕하세요 하이 뉴스 раст prov. 오늘도 허겨sk KatonaTV의 시청자 박자 목 méü u o o o o 요즘 각자 목 puke 2020 리듬감이 살아왔네. 종종 찾아야 되니까 세딴 짓 하면 안돼요. 음 좋고 세따 개월신 신발תי기 아니 아이씨 신특이나마 미친놈이거든요. 잠시 왜 이렇게 또 산에 와서 왜 뭐에요? 저기 세 뭐에요 Sep 제가 먹지 모 suit 잡아가지고 먹고 손빱을 뜯어 먹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오늘은 특별히 희생하는 당신들을 위한 피크닉 먹방! 이 아니라 저칼로리 대 고칼로리! 내 예상 속 중 한 명은 그럼 저칼로리야 한 명은 고칼로리야? 그럼! 아 그래! 다이어트 운동을 하시는 내내 먹고 싶다고 하신 음식들 있잖아요? 기져버리지 기져버리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게임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복숭벌고 해주십시오 맞쩍 뺄까요? 그래도 되고요 그럼 여기 네 무덤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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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아이폰으로 비석 세워줄게 오늘의 게임 깔 쓰고 콧발권 찾기! 네 뭔 쌩뚱맞은 소리야 일어서서 저쪽으로 갑시다 어 자리가 또 있어요 세팅장이? 네 저는 막말로 이겨도 저칼 먹을 거예요 아 진짜로? 다이어트가 아깝죠 저칼을 먹는다? 콧발을 드릴게요 아 이걸로 불안설이구나 이걸로 네 그렇죠 이 새끼야 구멍 더 커 이 새끼야 구멍 더 크잖아 아니야! 3대 방해하는 거 있죠? 네 있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에헤이! 뜯지 마요 알겠어 알겠어 아 야 아 진짜 아 별 수 없는 거 하지 말자 하하하하하하하하 바다를 찾으시고 확신! 베일드! 베일드! 야마들 집중하세요 해국 1장!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집중 좀 오라고! 공기동 정대로 이리 오세요 하하하하하하 이리 오라고요 신이 되면 자기 이름 외치면 돼요 게임 시작! 하하하하 يرة 아 neurkt 장기 히히히히히.. 아기 시 다른 건ๆ 뭐 하시던 거죠?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정연! 자, 동생 알 수! 정연! 왜 혼자 한 거 가져가서? 난 누가 나한테 힌트 준 건 줄 알고. 근데 정재율 씨가 아까 이기면 저칼로리 먹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고칼 먹을 거야? 혹시? 고칼콩! 내가 이겼으면 고칼로리 먹었다. 그러면 제가 고칼로리! 저는 저칼로리! 첫 번째 음식! 드세요! 저, 첫 번째 음식은! 뿌링클 치킨 대 가슴 쌀 뭉개와 가슴 쌀 스낵! 뿌링클이 몇 칼로리예요? 2,100 칼로리쯤 될 것 같아요. 넌 뒤졌다, 이제. 나는 그냥 이거 먹고 운동 안 할랜다. 국물이 아주 좋아, 국물! 응, 안 드죠. 와, 완전 촉촉해. 뭐 샀거든? 엄청 자극적이다, 맛이. 저도 한번 이거 먹는다고 생각하고. 응, 먹어보세요. 그 맛이에요? 스모크 향이다. 한번 먹어봅시다. 음, 스모크 향이다. 한번 먹어봅시다. 음! 와, 세븐이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세븐이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달달한 허니 치킨에다가 매콤한 소스를 뿌려놓은 느낌? 근데 약간 라면 수프 같은 거 뿌려놓은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네. 라면 소스 먹는 것 같아. 이거 몇 칼로리예요? 160, 이거 100. 260 칼로리대, 이게 몇이에요? 2,100. 안 먹고, 이거 먹고, 운동 안 할게. 아니, 그래. 지금 한 조각만 먹고. 왜요? 에헤이, 내려놓으세요. 죽으면 또 갇혀본다니까 이러다, 저녁이야? 아, 그때 죽을게. 미안하다, 미래의 나야. 내가, 이 미안하다. 아, 너무 맛있겠다.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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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찍어먹었어. 기야! 자동차는 기야!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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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겠다. 응. 다 부드러운 살이야. 말로 먹을게, 말로 먹을게. 넘어갈까요, 다음 음식? 많으니까,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 가기 전에, 네. 또 뭐가 있어, 그래. 조금만큼 빼야겠죠? 응. 나만? 재혈님만 입으면 될까요? 아, 재혈 입으세요. 입어라. 미안하다, 미래의 나야. 저는 계속해서, 방금 라운드 때 먹던, 닭가슴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왜 쓰지 않으세요? 아, 너무 힘들어, 승현아. 승현아! 승현아! 안 돼! 더 차! 빨리 차! 더 차! 야, 거기는! 더 차! 누가 그렇게 칼로리 높은 음식을, 엎드려! 누가 그렇게 칼로리 높은 음식을, 엎드려! 야!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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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무릎, 무릎! 선생님의 무릎!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엎드려! 뛰는 거 같은데? 걷는다, 걷는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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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음식은,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던, 배달삼겹살과, 수육, 껍데기튀김입니다. 별로 안 먹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밥 있어요. 와, 엄마 한마탕 뛰고 오니까 배고프네! 형님! 엄마 한마탕 뛰고 오니까 배고프네! 그래, 마음이 안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아직 덜 힘들어요? 아직 덜 힘들어요? 와, 질기네. 아니, 안 힘들어요? 야, 운동 후에 먹으면 더 맛있다! 고맙다! 고마워! 왜 찐다고! 몇 개를 사먹어! 아, 예! 근데 존나 맛있어, 그 와중에! 정재열 VS의 강피디! 근데 이거 맛있어요! 콜라겹파? 이거 그냥 과지 같아. 칼로리가 맞아요? 150칼로리. 아, 진짜 정재열 씨 눈에 벗을리네. 이거 먹으면 힘나 하냐? 이런 거 먹어야 돼. 너 맛있게 먹는 게 있거든? 내려봐. 아, 너 왜 왔어? 기를 보네! 이게 몸에 좋은 기라. 야, 저거는 나이 대한 동전이다. 아니, 아무튼 뭐, 케찹이들한테 약속했으니까 10kg 알았을 때겠지? 이렇게 빼드릴게요, 꼭. 뭐? 예? 마, 먹고 얘기하자 이따가. 이렇게 하자고? 잠시만요. 제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요? 음. 나의 이 옷보드를 내가 다 받아가게 해주세요. 나 리얼로 산수 뛰어내릴 수도 있어. 진짜야. 뛰어주셔야겠어. 다 드셨으면 뛰러 갈까요, 기둥님? 아니, 안 드세요? 나 피할 수 없는 거 즐겨. 먹어버리자. 깍아 가거든, 꼭. 넣어버려! 그래! 그래! 어떡해. 좋아. 먹어버려! 그래! 왜 뛰어! 그래, 어차피 뛸 거. 그냥 먹고 뛰어. 그래! 뛰고 와라. 나 한숨 자고 있을게. 살 찔려면 원래 빨리 누워야 돼. 아, 좋다. 자. 한 이만. 쉬는 사람인 줄 아나? 아, 진짜 차이인지는 않게. 다 갈게요. 가자! 가자아아아악! 자, 바로 다음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자! 자, 운동하러 가자! 맛 먹고 얘기하자 이따가. 나도 도세요 쌤 제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아 나 벌레 벌레붙고 제가 왜 그런가 싶지 정렬 살려 TV 촬영 중이에요 오 다리 올려 다리 올려 힘들어 힘들어 뛰어 뛰어 위치로 위치로 안 뛰어요? 다시 위치로 아 배 아파 피참이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식 주세요 다음 식은 짜장면 때 저녁 카레 우드입니다 이렇게 한 번레 두 개 고기 고등학교 두 개 이렇게 단무지 저 진짜 아까 안 몸이다며 누가요? 제가요? 땀이 다 식었잖아. 아까랑 다르잖아. 아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 차고무가 어디서는 사람 같아. 아니 저는 뭐예요 이거? 문약 카레오티. 문약 카레오티. 아니 옆에는 거의 방청객이에요. 먹고 힘쓰나? 반도 못 내려가겠다. 내려가다 무릎뿌러진다 야. 무릎뿌러볼라. 몰라 좀 그만 먹어 제발. 콜랄라는 겐 다 먹었어. 역시 힘이 있다 보니. 마음만 무릎뿌러 내려간다. 무릎뿌러. 무릎뿌러. 다리 부러져서? 다리 부러져서. 다리 놓고 내려오는 거야? 앰뷸런스 올라옴다. 사실 제가 아까 죽을 뻔했긴 했는데 실제로 죽을 뻔했긴 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되는 마음만. 이렇게 안 하면 저희는 살을 못 뺀 사람.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저희를 훅사시켜주는 PD님한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드리겠습니다.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너무 느리다. 싸아. 재해는 바다에 따른 척은 자, 안쪽을 공격하는거 같은데? 실수로 오는 소리 제외씨 2시간 뛰셔야 될거 같은데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너무 느끼는 중 배달의 계단 비가 많이 나섰고 비가 많이 나섰다 비가 많이 나섰다 비가 많이 나섰다 비가 많이 나섰다 감사합니다.